중전을 5개 중전 배터리에 충전했는데 하나도 못쓰고 오는 경우가 있죠.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속도 제어랑 방향키를 잡을 때 특히 서킷에서는 정말 많은 영역을 주거든요. 동네에 아시를 보면 아무 써도 상관없습니다. 담배 이런거 보이면 안되죠? 어린이들 보는데 담배...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정하면 되어있어요. 지금 딱 보니까 거의 90도죠? 90도. 90도 각도가 딱 나오죠. 그렇죠? 고정해볼 때 안 맞으면 살짝 턴벅크를 조절하면 되어있어요. 아까는 너무나 각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각도해서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일단 손으로 살짝 돌려주고 간호한 느낌이 드시네요. 간호학과 나오신 것 같아요. 간호학과 나오신 것 같아요. 준비를 잘해주네요. 한번 더 돌려주네요.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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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저보니... 맞죠? 자, 소프 마운트를 잘했는데 마운트. 지금 구멍이 안나왔다. 구멍이 안나왔다. 자, 눌러주세요. 많은 정원이 계셔서. 자, 뚫어주고요. 이렇게 나눠서 돌려주세요. 다시 한번더. 나눠서 돌려주세요. 소리가 틀리죠? 탁탁. 오케. 오케. 이 소리. 이 소리. 그리고 얘가 지금 여러분 소리가 보시면 소리가 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이게 디지털을 써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을 잘 잡거든요. 중립이 안 잡힐 경우에는 이 소리가 나요. 자,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 그래도 틀어져 있죠.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다시 풀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 텀버컬 조절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1.5짜리예요. 얘가 하나 딱 들어가요. 얘가. 이 끝에만 터진, 깨지거든요. 자, 잠깐만. 이걸 조절할까요? EPL 한번 해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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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리 금방 잡네. 잘 잡았습니다. 네, 잘 잡았어요. 속도가? 오, 소리가. 어? 띵옹살까지. 오, 이게 속도가. 오, 무슨 뭐. 경련이 일어나지죠, 여러분들. 여러분 지금 경련이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? 오늘 제가 2차로 구입하면 이 서버 때문에 구입하거든요. 타이밍을 맞춰지고 타이밍. 이야, 속도가 죽이는데. 그리고 너무 각도가 너무. 이잉. 일어나잖아요. 이것 때문에 내가 고무를 아까 넣은 거예요. 써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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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ttp except mechanisms would be charged or gun f- Star. 이것은 고무를 갖다가 오기 때문에 그들어gus photographer, dokument생가 숙성이于 거죠. acceptors. prince books father. 써보 example. 끝 지점에서 끝 지점에서 끝 지점에서 어 오른쪽 쪽에 백도가 백이 넘었네 일단은 백이 넘으니까 여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줄였죠? 소리 안나죠? 소리 안나죠? 그래도 아직 소리 나니까 소리 안나죠? 어 바닥에 없다 반대쪽 뒤로 나와서 반대쪽으로 바닥에 충격해야겠다 아 알았어요 오케이 네 수입게 충격할게요 오른쪽 이쪽 거의 끝에 가니까 다 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다 왔어요 보이시나요? 네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땡겼죠? 아 강력한 도쿄입니다 2탄은 서버 서버 장착할 때까지 10분 걸렸는데요 차 세팅하면 30분이 걸려요 땡겨주세요 그렇게 양이 좀 약하니까요 나가서 세팅하는 거까지 할게요 라디오 박스 듣는 거까지 할까요? 네 일단은 잠깐 20분 넘으면 동상이 끝이기 때문에 잠깐 스탑하고